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미리 보낸 여자 리그 5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백홍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미리 보낸 여자 리그를 통해서 2020 한국 여자 바둑 리그 굉장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드디어 선수 선발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강자들이 다시 돌아왔고요. 새로운 시내들이 대거 뽑히면서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시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6명의 선수가 또 새로운 시즌을 뛰게 되었는데요. 도은교 선수 또 바둑캐스터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도은교 선수도 2020 시즌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관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이지명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이지명 첫 번째로 뽑혔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발이었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 선수가 워낙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예기사와 또 여러 선수들이 포함이 되면서 신구의 조화가 잘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0 미리보는 여자 리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 미리보는 여자 리그 4월 9일 정규리그를 시작으로 5월 9일 챔피언 결정전까지 펼쳐지겠습니다. 8개 팀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7라운드 풀리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2020 한국여자바동리그와는 다르게 지명 맞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생각 시간은 10분 40초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팀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선정 방식은 승점, 개인 승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장 승수로 심순위를 결정치는데요. 지은 팀이 8점, 개인 승수가 11승이고요. 주장 승수가 가장 많습니다. 3승으로 1위에 올라와 있네요. 승패보다도 승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점 8점 팀이 5팀이나 있는데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번 5라운드 3경기 보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민 팀과 채영 팀의 대결입니다. 1지명, 김해민, 김채영 선수의 대결. 2국, 이민진, 강지수. 3국에서는 김상인, 정연우 선수의 대결이고요. 마지막 대결은 이단비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전도 중요하겠지만 시내들이 맞붙는 3지명과 4지명의 대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1지명 맞대결은 당연히 관심이 가고요. 4지명 맞대결도 또 관심이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단비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첫 대결을 펼칩니다. 김은지 선수가 전승 중이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지도 궁금하고요. 이단비 선수도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굴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오늘 해민 팀과 채영 팀의 대결. 해민 팀은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번 5라운드 3경기 굉장히 욕심이 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패배를 하게 되면 하위권을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5라운드 3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5라운드 3경기입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 40초 출기 5회가 주어지고요. 먼저 1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결. 김혜민 선수의 흑번이고요. 김채영 선수의 100번입니다. 김혜민 선수도 역시 다시 주장이 뽑혔고요. 정말 오랫동안 정상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보통 프로 기사들이 자신의 일상이 조금 변화를 맞게 되면은 좀 바둑 승부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김혜민 선수는 정말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일단 기량 자체가 훌륭하고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기복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오늘 김혜민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결은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 두 기사의 대결이에요. 김채영 선수도 정상권에 올라갔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국가대표에서도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 중의 한 명입니다. 김혜민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6승 5패로 아주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김혜민 선수가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채영 선수가 좀 더 성적이 좋은데요. 김혜민 선수는 정말 누구하고 두더라도 쉽게 지는 선수가 아니고요.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기풍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큰 실수를 안 하고요. 중반전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웬만한 선수들한테는 전혀 밀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쪽으로 줄 텐데요.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보통 이쪽으로 삼삼을 파게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바둑이 약간 잘게 쪼개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잘게 쪼개지면 백번이 운영이 편하다. 이렇게 최근에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를 선택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대한 흑번으로는 모양을 넓혀서 전투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선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구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 자체는 여기 집을 만들기도 좋고요. 백도 여기 집을 만들어지고 여기 공격까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웃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최근에 해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발빠르게 포석을 전개해 나가고 상대가 다가오자 가볍게 행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계속 공격을 하지 않고요. 삼삼 침입하면서 실리를 차지하네요. 일단 이것도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흑계의 이 발전성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이쪽으로 둔다면 어차피 이 자리는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요.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무조건 이쪽으로 막는 것이 정수고요. 이쪽으로 막더라도 이쪽은 값어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막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흑은 이쪽에 큰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힘을 싣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방향 쪽으로 막아갔고요. 반대로 백이 상별 쪽으로 돌이 나가게 되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좌상 쪽에 있는 백의 나를자 자리는 이제는 가치가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더라도요. 뭐 한 수를 뒀지만 이렇게 많은 집을 만들지는 못했고요. 결국 이 두터움 자체가 정말 넓은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꼭 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백은 이곳에 전체적으로 실리가 돋보이는데요. 일단 흑도 여기 모양이 좋고 이 모양 자체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 넓은 곳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충분히 괜찮은 그런 보석입니다. 백은 견실한 실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백은 조금 더 넓은 형태 황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변 쪽으로 침입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가는 것도요. 상당히 좀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뒀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 흑의 모양을 지울 수도 있고요. 이 백돌이 계속 발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자꾸 중앙 쪽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점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 방면 쪽이 대세점 자리인 것 같아요. 흙이 두면 흙의 모양이 넓어지고요. 최근 들어서는 약간 보이지 않는 대세점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어깨를 짚어서 지금 이쪽을 밀었다면 뛸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씌우면서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가 워낙 좋잖아요.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반발을 했습니다. 상대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비틀었습니다. 이쪽으로 두면 이쪽으로 두면서 이것은 워낙 좀 넓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제압 당하는 형태라고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손을 돌렸고요. 백도 기세입니다. 자 하나 더 밀어갔고요. 효도 두 점 머리를 맞을 수는 없겠죠. 이 자세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둔다면 이쪽을 둘 겁니다. 이곳을 뒀을 때 여기 끊기는 것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곳을 붙일 때도 응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안 좋게 두자면 이렇게 나가서 끊는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정말 더 안 좋은 모양을 만들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충분히 안쪽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백무황은 좋고 백무황은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늘어야 하고요. 이쪽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는 자세가 좋거든요. 양쪽을 맛보게 하면 됩니다. 아픈 자리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씌웠을 때 어느 한쪽으로 붙이더라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없더라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흙의 약점을 노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안 되거든요. 이제는 받전자가 아니라 나를 자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포위가 되었고요. 이것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냥 이렇게 넣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양쪽을 타개하기가 좀 어렵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모자로 백두를 압박을 하면서 핵마를 자연스럽게 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어떻게 둔지에 따라서 가령 여기까지 선수가 됐다. 그러면 늘 수가 있거든요. 네. 강하게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모양 자체도 안 좋고요.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여기 막히는 것도 있고 여기 넣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붙여갔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가 모양이 좋아서요. 이런 식으로 싸울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반발도 생각할 수가 있었군요. 네. 지금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사실 이쪽으로 나가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것도 여기서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막자면 이곳을 밀었을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잡히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두어갈 수도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바깥쪽으로 젖혀갔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어떤 것이 싫어서 좀 쉽게 두었을까요? 일단 어떤 것이 싫었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늘면 이곳은 늘어서 역시 자연스럽게 이곳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늘면 사실 여기 들어가는 약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기존의 백집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넣는 것도 역시 이렇게 한 방 맞는 것이 워낙 좀 모양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네요. 급소네요. 이렇게 두게 되면 역시 이곳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급소를 허용을 하고 대신 한 발 더 먼저 중앙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일단 백은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이곳을 막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무조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곳의 역습을 노려야지만 충분히 백이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아직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놓고 때릴 수가 있고요. 다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 흙의 모양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 나오는 자세까지는 백이 충분히 기분이 좋은 자세인데요. 일단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한 점이 흙이 연결이 되고 흙이 연결이 되고 이 한 점이 곰마가 된다면 계속해서 고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두더라도 계속해서 이곳 공격과 여기 또 나가서 끄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좀 열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중앙 쪽에 가 있는 흙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흙의 연결 반대로 백의 입장에서는 차단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 점이 곰마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백은 힘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두텁게 꽉 이어두면서 백의 날일자 자리 보강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타이밍은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아무래도 여기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두기 때문에 여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돌도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또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위로 두면서 귀는 살려주더라도 지금 이쪽을 두면 다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연결 자체도 좀 어려워집니다. 한 칸으로 단단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어차피 이쪽을 젖히는 수가 있다. 그리고 그냥 넣는 것은 붙여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만 두더라도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런 데가 다 선수가 된다면 흙도 모양이 두텁고 지금 여기에 안형이 있기 때문에 이 돌 자체가 흥마귀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완생이라고 봐야겠네요. 입수도 나쁘진 않는데요. 일단 이렇게 당하는 자세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먼저 백이 그물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일단 흙은 어떻게 보면 가장 느리게 행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갑니다. 아낌없이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흙이 세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반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면 사실 여기 둔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뚫릴 거라면 사실 여기둘 의미는 없습니다. 자, 들여다보고 입구 또다시 백의 선수 필연의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앙으로 머리를 내밉니다. 이거를 안 하네요. 계속 아끼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들여다봤을 때 흙이 그냥 잊지 않고 다른 식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를 두더라도 뚫으면 도망갈 데가 없어서요. 김채영 선수도 아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나중에 백이 조금 두터워졌을 때 그 한 칸 사이를 끼워서 차단을 노리는 걸까요? 네, 일단 그것을 노리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받아주기만 하더라도 그 모양보다 꼭 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걸 또 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고 뚫더라도 여기 두면 또 거의 비슷하잖아요. 큰 악수는 아닙니다. 이 수도 굉장한 강수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둬으면 지금은 이쪽을 둘 거거든요. 여기도 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수 치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바로 끊겨버리기 때문에 이 모양은 안 되거든요. 일단 백은 무조건 이쪽을 둘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뒀을 때 흙의 문제는 아마 여기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산다고 봤을 때 사실 사는 자세도 안 좋고요. 그런데 여기 끼우는 수가 이제는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둔 수는 어깨 큰 실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디를 두더라도 이렇게 안쪽으로 살더라도 이제는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수가 가능해지거든요. 여전히 가능하고요. 여전히 가능하고요. 아래쪽이 백이 조금만 두터워지면 바로 그 한 칸 사이 끼워가는 차단을 노릴 수가 있는데 김혜민 선수는 어떤 대책일지도 궁금하네요. 흙이 젖혀간 장면 과연 백은 여기서 반발을 할까요? 아니면 흙의 의도대로 진행이 될까요? 이어지는 수수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20 미리 보낸 여자 리그 5라운드 3경기 1국입니다. 김혜민 선수가 이 수는 확실히 실수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이런 데가 다 선수가 되면서 흙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두텁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두터우면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 그렇게 좋은 모양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행만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의 두터움 차이가 이 전판에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10집 정도 득을 보더라도 바깥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심리적인 수보다는 두터운 수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도 기세죠. 반발을 해갖고요. 한 번 더 젖혀서요. 지금 이 수는 이렇게 두면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 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좀 좋은 맥점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귀를 다 내주고 이렇게 잡더라도 지금 여기 끼우는 수와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수가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쉽게 이렇게 두더라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잡게 되면 지금 여기 끼우는 수와 여기 공격 가는 수가 정말 신경이 쓰이거든요. 거의 맛보기네요. 귀를 막았고요. 이쪽으로 박았는데요.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건가요? 지금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더라도 이 한팩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두더라도 안 박혔다. 그렇다고 있는 것은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을 막게 되면 굉장히 쉽게 또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군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한팩감이 없나요? 자, 우선 한 점을 잡고요. 김혜인 변호사가 지금 이 교환을 안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 팩감을 쓸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뜻이긴 한데요. 여기를 또 안 해놨기 때문에 받아주더라도 어차피 여기를 굴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결국에는 흙 6점이 제압이 되는데요. 이 바꿔치기의 결과는 백의 이득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이쪽을 잡히거나 이곳을 잡히게 되면 오히려 보태준 느낌이 있고요. 백에게 이 흙 6점이 잡히는 과정에서 흙이 하변을 취하더라도 이것은 손해가 되겠군요. 흙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두터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터움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이곳을 다 주고 이런 데가 이런 식으로 선수면요. 이런 걸 하나 들여다보면 사실 여기도 안영이 별로 없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게 되면 여기 굉장히 큰 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집보다는 두터움을 갖는 것이 좋았습니다. 초반 포석과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흙이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가면서 발전성 있는 포석을 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을 의식하는 그런 수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실리로 돌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끊어봤고요. 때렸을 때가 문제인데요. 혹이 귀에 폐감을 사용을 할 때 배기 폐감을 받지 않고 빵 따냄하는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때리더라도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체 여기가 있고요. 지금 오히려 크게 공격을 하더라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가 계속 공격을 당하면 두터움이라고 했던 이 돌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엷어질 수가 있어요. 딱 바둑은 상대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도로 엷어진 그 순간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실리를 차지하고요. 여기 써는 흙도 일단 이곳을 받을 텐데요. 저는 이때 뭔가 다른 수단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곳을 먼저 두면서 응수를 물어보거나 만약에 받게 되면 여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긴 손해가 크지만 이곳을 뚫으면서 이 흙의 약점들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00은 확실한 곤마가 되었고요. 기본적인 수로는 좋은 그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흙도 책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비틀어가면 좋을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하지만 이것은 지금 여기를 막을 수가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하더라도 수상점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건 여기 한 수 늘어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사실 100은 이 꽃을 버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대마 자체가 워낙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장문인데요. 활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위로 먹는 것은 이 자체 수상전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중앙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체로 괴롭고 또 계속 공격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기도 쓸 때 거기가 남아있었죠. 계속해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에 젖혀서 한 게 전혀 없네요. 계속 2선을 키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모양으로 보면 흙의 실리가 꽤 늘어났고 100의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김임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돌의 생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곰마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공수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수가 재밌네요. 지금 여기 낙가는 수와 잡으면 이렇게 해서 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맛보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잡고 승부로 가야 될까요? 위로 단수를 치게 되면 두 점 단수가 또 선수가 듣기 때문에 김이민 선수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이쪽으로 두게 되면 결국에는 포위인가요? 포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이민 선수의 뜻은 이렇게 둬서 공배가 다 채워진다면 이쪽을 뒀을 때 상당히 맛이 나쁩니다. 백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제일 쉬운 수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같아요. 지금 여기를 두면 여기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선 씌웠고요. 흙도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행마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도 이미 여기서 여기 젖히는 순간 이때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때 두는 것은 이곳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건 또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백은 어느 타이밍에 가야 될까요? 흙이 밀었을 때 이렇게 뒀을 때 여기 둘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약간 얇긴 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곳을 뒀을 때 역시 여기가 선수가 되면 기분 나쁘긴 합니다. 여기 있는 순간 이곳이 잡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지금 백의 행마도 쉽지만 않습니다. 차단이 되면 100도 시끄러워지기 때문에요. 먼저 음수를 물어봅니다. 있어도 재밌네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이곳을 젖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막으면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패로 버티고 네. 이곳을 지키면 지금 여기 차단하는 수와 사는 수를 맛보기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알기 쉽게 살았습니다. 잡힌 한 점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두는 것은 역시 이렇게 갈라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히려 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죠. 제가 보기에 이 수 약간은 약간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백은 손해가 아예 없고 네. 살려주더라도 이 자세가 좋고 역시 여기 끼우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편한 형세였을 겁니다. 오히려 실전이 더 좀 보기에는 어려운 행마였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것 자체가요. 이것이 무조건 선수잖아요. 네. 이 자체로 집으로 워낙 손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밀어간 것과는 최소한 10집은 차이가 날 거예요. 번뜩이는 행마를 발견했지만 이 장면에서 좋은 수였을지는 의문입니다. 좋은 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더 강력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젖혔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으로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 백도 떨릴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위가 워낙 얽거든요. 백도 다 걸고 잡으러 가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순간에는 패를 하거나 사는 형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안전하게 두어갑니다. 안전하긴 하지만 워낙 좋은 싸움이었는데 그것을 결정적인 득점으로 연결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를 패를 하지 않더라도요. 이것만 받아야 된다면 선수한 집이 나기 때문에 살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네.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흙도 탄력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무리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두면서 살 때 이쪽으로 득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기서 흙이 득점을 했지만 일단 흙이 두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작전은 완전히 벗어났고요. 흙이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둔다면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괜찮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연결이긴 한데요. 다시 끊자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쉽게 처리를 하네요. 그렇네요. 백은 이곳에서 쉽게 일단락을 짓고 방향을 바꿔가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를 아마 띌텐데요. 들여다봤고요. 비슷한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과감하게 나가서 여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터워지면 바로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서두르지 않고 이득을 취하면서 또 추후에 공격을 노리겠다라는 것이 김채영 선수의 작전인데요. 하지만 흙의 역습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차단을 했을 때 여긴 들 수 있지만 나중에 여기 끼웠을 때 조금 문제가 되고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다시 단수를 치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이쪽도 문제긴 문제예요. 지금 공격을 갔던 돌이 다시 공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쪽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돌이 차단이 되면 위험부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100의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이쪽을 또 내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렇게 차단이 되면 나중에 흑이 이렇게 갔을 때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고 이렇게 두면 100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흑에게도 대비책이 있고요. 이거는 이쪽으로 이룰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이렇게 치받아서 여기 모양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쪽을 끊기더라도 여기를 잡는 것이 워낙 크다. 이렇게 버틸 수가 있겠네요. 시끄러워지겠네요. 그렇다면 흑도 이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것이 가장 무난하긴 한데요. 이렇게 진행되고 다시 공격을 가게 되면 역시 100이 좀 더 재밌는 형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좌측에 있는 흑 전체돌은 흑의 한 수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두지 않는다면 여기를 둬서요. 찔러져 있는 교환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이쪽을 두면 사는 형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두면 여기 둔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닙니다. 이쪽을 단수 쳤을 때 이쪽을 두게 되면 여기를 찝어서 바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받는다면 패가 됩니다. 네. 김혜민 선수가 윗끼는 넘겼는데요. 그런데 역시 초반 포석 자체에서 두터움을 추구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완전히 비켜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석 실패이지 않나 싶습니다. 초반에 구상했던 작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둬서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치받으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젖히게 되면 아직도 엮습니다. 여기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쪽으로 살리면 쪽이 위험해지고 네. 반대로 이것을 두면 여기를 늘어서 바로 잡히니까요. 그러면 지금 나를 차도 약간 엷은 행마일까요? 이렇게 뒀다면 여기는 괜찮은데요. 이것은 여기를 치받고 받았을 때 여기를 두는 수가 싫은 거예요. 여전히요.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없기 때문에 장문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이것도 베개 흠집을 먼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두기보다 이곳에 먼저 교환을 하면서 지금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가요? 어차피 이렇게 두면 여기를 어차피 포기할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살리기 좀 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를 두면 끼워도 되고요. 이렇게 늘더라도 샀다 보기가 오히려 좀 어렵거든요. 지금 이수도 생각보다는 강수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원래는 보통이라면 나왔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으로 뒀을 때 역시 여기는 나가더라도 모양이 안 좋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 안에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궁도가 너무 좁네요. 두집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모양은 좋지는 않지만 바깥쪽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하지만 이것도 그냥 고전이긴 한데요. 나갈 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발자국 못 나갈까요? 사실 이것만 선수가 되면 네. 그냥 이렇게 씌우더라도 어깨를 단수 쳤을 때 어깨를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요. 쉽지가 않거든요. 뭐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두 선수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김혜민 선수 이 팩 한 점 쪽을 향해서 밀어갖고 김채영 선수도 그 한 점을 계속 움직여 나갑니다. 역시 전체를 공격하는 것은 김채영 선수 스타일도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를 두더라도 여전히 여기 차단이 있고 계속 막아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역시 보시면요. 이쪽을 두면 다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히지가 않잖아요. 그렇네요. 전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둬야 되는데 어차피 못 사는 돌에서 이렇게 두게 되면 일단 백 모양도 사실 별로 안 좋고요. 이쪽으로 둬서 이쪽으로 나가더라도 사실은 또 여기가 또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수가요. 그렇다면 이 한 점을 움직인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일단 여기가 한 집이 나있다는 것 자체가 백으로서는 좀 실을 수 있고요. 이렇게 무난하게 두는 것은 여기가 전혀 악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를 너무 느슨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네. 그런데 여기를 왜 둘까요? 이 수는 좀 이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막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여기를 띄더라도 여기를 찌르면 이렇게 돌릴 수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거든요. 여기가 한 집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수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일구 이어지는 순수는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2020 미리보는 여자 리그 5라운드 3경기입니다. 김채영 선수 좀 더 화를 낼 수 있었는데요. 흙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상황이 됐고요. 다시 한 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 약간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젖혀서 어차피 여기를 나가서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쪽 축과 이쪽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곳을 젖히는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꽉 두게 되면 여기 끊는 것과 여기 끊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흙이 행마가 훨씬 더 수월하고요. 이것은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은 아직 여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약점에 신경이 쓰이네요.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음의 흙이 이곳을 둘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약간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뒀으면 여기를 둠으로써 지금 이 약점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백이 느슨하게 둔 틈을 타서 흙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행마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칸 어떻게 보면은 행마의 가장 기본이고 일감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타이트한 수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상하지는 않는데요. 계속해서 한 칸을 떴을 때 흙의 한 칸은 사실 제자리 걸음의 의미가 있고요. 백의 한 칸은 흙의 집을 계속해서 없애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것이 좀 좋지 않습니다. 흙은 공백 백은 흙의 모양을 견제하는 이 중앙 쪽으로의 가치 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흙에 불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김임선수가 꽤 큰 위기지 않나 싶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정말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의 집은 굉장히 좀 잘게 나눠져 있는 반면에 흙의 여기 집은 상당히 커 보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가 다 집이 난다. 상당히 큰 집이거든요. 그러네요. 원래 우측에 있는 흙의 모양은 초반부터 흙이 자랑할 만한 발전성 있는 가치였었는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기에 원래 백의 집이 있었는데 흙이 사실 이렇게 되니까 꽤 큰 집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물론 백의 주도권은 있지만 이렇다 할 집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김채영 선수도 약간 후회가 되는 것이 두터움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몰아붙였다면 조금 더 유리한 형세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좀 어렵잖아요. 굉장히 또 속기 대국이기도 하고 확실한 수 있게가 안 된다면 강하게 두기 게 좀 어렵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조금 안전한 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기풍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감각적으로 강하게 두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김채영 선수는 워낙 안정감 위주로 두기 두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지금처럼 두는 것이 김채영 선수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중앙 쪽이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백이 계속 이렇게 중앙 쪽으로 오게 되면요. 여기가 선수라고 봤을 때 자체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네요. 못 살아요. 양쪽의 차단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석점은 잡혀 있네요. 하지만 흙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역습을 와서 100으로 하여금 공배 연결을 시킨다면요. 이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 빠르게 선수를 뽑기 위해서 지금 2단을 젖혀가면서 흙 한 점을 활용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앙 쪽의 행마가 이 바둑이 이 바둑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심하게 두면요. 여기를 두고 받았을 때 여기를 두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 전체에 못 살아 있고요. 여기도 지금 흙의 두터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아예 생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먼저 바빠지기 때문에요. 둘 시간이 없죠. 여기 둘 시간 없죠. 안 됩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첫 번째 그림과는 아예 작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한 칸 사이 들여다봤고요. 김혜민 선수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치영 선수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살려내지 못하니까 바로 지금 역습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딱 선수로 처리를 하는 이수법 굉장히 좋았고요. 이수가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흑에게도 수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를 있는 순간에 여기도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100은 있는 수 말고 다른 수단이 있나요? 지금 여기가 좀 엷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히려 100이 다른 변화를 생각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참 바둑이란 것이 정말 찬스가 왔을 때 무엇을 못하게 되면 결국 역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가 차이인데요. 다행히 김치영 선수도 지금 그 수법을 눈치를 챈 모습이고요. 연결을 했고요. 역습도 정말 악수이긴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선수잖아요. 그럼 다 집인데 꽤 악수가 되긴 하고요. 그렇네요. 이제 흑도 다음에 지켰을 때 여기 뒀을 때 이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됩니다. 이제는요. 여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장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정말 악수가 되고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들여다본 수로 손해가 되는 부분들은 약간 집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두터움이 중요하다 보니까 악수를 둘 수밖에 없었고요. 밀어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과감합니다. 아 그런가요? 결국 이 돌과 이 돌이 분리가 되는 순간 흙이 두터움 쪽으로 이 두 돌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흙도 여기서 한 칸으로 두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둘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백은 연결한 것밖에 안 되고요. 반대로 흙이 여기 뒀을 때 지금 이 모양이 계속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여차하면 여전히 차단이 있습니다. 다시 주도권 자체가 흙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요? 지금 흙이 우세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흙이 바둑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 계속 계속 강수로 버티고 있는데요. 괜찮을지 정말 골치 아파졌습니다. 지금 여기를 잇는다면 여기를 둬도 괜찮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또 여기를 두면 여기가 선수여서 연결이 된다. 김혜민 선수도 무리해서 끊기보다는 여기에 돌만 오면 지금 여기 모양 너무 좋지 않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것이요. 김채영 선수도 이쪽으로 돌이 가서는 약간 한 수 놓는 의미가 있다. 지금 아직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그럴 시간 자체를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채영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전투에서 강하게 둘 수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상황이 더 불편해졌는데 강수를 연발하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편한 흐름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 김혜민 선수가 저는 좀 더 과감한 작전은 어땠나 싶긴 했거든요. 이걸 두면 너무 떨리긴 합니다. 여기를 두고 이곳을 뒀을 때 여기를 둬서 대형 바꿔치기인데요. 아직 여기가 약간은 여기가 선수가 되면 패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요. 당장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작전이 어떤가 싶긴 했습니다. 이 한방 자체가 너무 아파요. 백은 흑의를 집에 깨고 있고 여전히 선수고 여기까지 아,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백도 바로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 한방 단수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니까요. 그리고 패는 여기가 위험하다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모양의 급수의 자리이고요. 지금 그걸 선수이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가 과감하게 두지를 못했습니다. 살아두었습니다. 계속 백은 흑의 모양을 견제해가고 있고요. 약간은 흑이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백이 활발하게 좀 나간 모습이 됐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차단해봤자 여기를 연결하면 그만이고 지금 이 돌 자체는 잡힐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백이 좀 손을 빼고 있습니다. 김치영 선수도 그렇고 김혜민 선수도 그렇고요.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두지는 않고요. 약간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김혜민 선수는 과감한 수를 잘 두는데요. 그런데 속기 바둑이잖아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확신이 없으면 두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거의 50집짜리를 패를 한다.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긴 해요. 그렇죠. 저는 해설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백도 연결을 해야겠고요. 하지만 여기를 하나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하기 전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집어두게 되면 받아야 되는데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격당할 리가 없어요. 완성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자체 안형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두터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흑이 원했던 것은 백이 이쪽으로 거의 공배 연결을 하고 흑이 중앙 쪽으로 가면서 이 집을 키우겠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백은 이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여기를 깨면서 지켰고 돌들이 계속해서 흑집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약간은 아쉽습니다. 크게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딱 한수 차이거든요. 한수 먼저 공격을 해서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들면 득점을 할 수 있는데요. 뒤로 물러서는 순간에 반격이 바로 나옵니다. 정말 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돌은 흑은 계속해서 거의 공배로 가고 있고 백은 계속해서 흑의 즙을 깨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선수 자리. 정말 프로 대국에서는 조금의 빈틈을 보이게 되면 상대방의 역습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를 해가고 있고요. 지금도 역기 가선수고 역기가 차단이 됐지만 여기 반집 여기도 최소한 집 이쪽에도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교환을 하게 되면 또 집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 일이 없었죠. 그 자리가 급수인가요? 일단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이 전체를 노려볼 수 있긴 한데요. 여기까지 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두는 순간 집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계속해서 집을 부서지고 있기 때문에 흑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김채영 선수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정말 잘 두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지러워지면 분명히 좀 실수가 나오긴 하는데요. 무난하게 진행되고 안정적인 바둑이 되면 본인의 스타일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정상권 기사들이 보이고 있는 특징인데요. 김채영 선수가 세계 대회 우승을 했을 때 최정 선수를 꺾었잖아요. 그때 대국도 계속해서 약간 아웃복싱으로 나가니까 최정 선수가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확실히 본인만의 바둑이 있습니다. 이수도 여기를 이렇게 끼워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중앙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자리도 선수고요. 조금씩 당하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백은 계속 타개 하면서 흑의 집을 부수고 백의 집은 계속 늘어나고요. 이런 것들 무시 못하죠. 정말 크거든요. 중앙으로 계속 흑이 돌이 왔었다면 이렇게 진행될 일은 없거든요. 이래서 선수들이 타겟 타겟 쪽에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은 부담스러워 하죠. 상대의 집을 계속 없애면서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네. 흑의 집이 너무 얇게 났어요. 초반의 형태와 비교를 해본다면 모양이 눌렸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고 싶었는데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사실 딱 이만큼은 난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항상 더미 문제입니다. 중앙 공격과 타격 정리가 되니까요. 집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100은 12 22 26 27 32 지금 48 정도 20 30 30 반면으로도 괜찮은데요. 아 그런가요? 지금 45집 정도밖에 안 납니다. 네. 너무 타격이 잘 됐어요. 오늘 바둑은 계속해서 이 대세점 자리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중앙도 역시 그랬고요. 역시 이렇게 중앙 바둑이 되면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바둑이 딱 그것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상대방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본인은 계속해서 실점을 하는 그런 진행으로 흘러갔습니다. 흑백 서로 쪼개진 그런 실리바둑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두터움, 대세점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바둑이었는데요. 김채용 선수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채용 선수도 약간 느슨하게 두면서 중앙 흑이 역습을 했을 때는 분위기가 흑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역시 김채용 선수도 정상권입니다. 본인이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격을 하면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거기서 다시 득점을 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본인이 위기다, 이런 것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김채용 선수가. 지금 이쪽을 뒀을 때는 사실 여기가 끊기면 바로 여기와 여기가 위험해지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역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기량이 뛰어나다. 그런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승부 호흡과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승부를 걸어갈 때를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차이가 좀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계속해서 이런 걸 오면서 흑의 집은 계속 없어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집이 없어지고 백은 계속 집이 늘어나고요. 지금 남아있는 끝내기가 백에게 더 불어날 가능성이 많은 끝내기가 남아있을까요? 네. 지금 이쪽도 이렇게 두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집이 늘어나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두면 계속 늘어나고요. 역으로 당하는 것은 아프다고 판단을 하고요. 백에 젖혀있는 끝내기를 방비하기 위해서 3선으로 꼬부려서 끝내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 기분 좋고요. 그 자리 기분 좋고요. 상변은 흙의 차지. 큰 자리를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착이라면 여기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여기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집 차이만 지금 비교하면 아무리 못 봐줘도 20집 차이는 나거든요. 사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30집도 이상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 잡히더라도 여기서 득점을 하고 또 여기를 사실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막혀져 있다면 지금 이 집만 해도 심하게 얘기하면 훨씬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더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 기회를 좀 못 살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참 이 중앙의 발전성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집이 아니라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요. 100불개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차이가 벌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김혜민 선수가 항복을 하면서 100불개승으로 끝이 났고요. 오늘 해민 팀과 채영 팀의 대결 지금 3국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민진 선수가 강지수 선수에게 2국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4국이었습니다. 이단비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결에서는 김은지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지금 채영 팀이 현재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은지 선수의 연승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선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5라운드 3경기 해민 팀 갈 길이 바쁜데요. 다음 라운드를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라운드 3경기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김혜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라운드 3경기